안녕하세요 예쁜남자 플레이트 메뉴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한박스 닭티코랑 한박스 미니티코를 준비했고 초콜릿은 누텔라를 준비했어요. 맛있게 하는 호시. 그래서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매콤달콤달콤 너무 맛있다. 다스티코랑 롯델라 발라서 먹으니까 대박 맛있어요 우유도 diyorsun 이 시각의 발은 정말 맛있어 맛있다. 치즈볼 치즈볼 너무 맛있어 치즈볼 맥룬 먹고싶어서 너무 티켓을 급하게 먹어버렸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매콤달콤해요 고춧가루 매콤달콤해요 너무 맛있다. 아삭아삭 매콤달콤달콤달콤! 맛있다. 매콤달콤달콤 아삭아삭 오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너무 배고파서 아이스크림 급하게 먹어 버렸어 그래서 지금 배가 뽀꺽뽀꺽끄러요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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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